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교회사 시험 대비 기출 보계기 34회 29번 문제입니다. 갑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을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에 보증금이 정액되면 을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든 부동산거래 신고든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해야 된다 해서 X입니다. 변경 신고해야 되겠죠? 변경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미연, 어른,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때 임대차 계약서는 들고 가야 되고요. 이것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가면서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면 되고요. 그러면 임대차 신고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돈 낼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확정일자 받을 때 돈 내야 되죠? 자, 다음은 30번입니다. 묘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틀리라고 낸 어려운 문제인데요. 1번 가족묘지는 가족당 일개서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인묘지란 일개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2번 법인 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4미터가 아니라 5미터입니다. 이런 것도 이것도 대한민국에 강의하는 강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걸 하면 욕듣겠죠?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미터가 아니라 5미터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화장한 유고를 매장한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하고요. 5번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 묘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예, 재단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 계약의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았다. 1번 신고할 때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 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3번, 거래 신고 후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 신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공동으로 해야 된다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모두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단독으로 해야 된다. X,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개혁 공개사가 매매 계약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혁 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만 중개의 거래인 경우에는 개혁 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5번, 개혁 공개사가 매매 계약을 신고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혁 공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네, 할 수,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도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신고 안 하는 경우는 오직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혁 공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서 매수 신청 대리의 위민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죠. 1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없이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했는데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죠. 물론 경매 신청자의 경우는 배당 요구 안에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X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그렇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번, 최선순위, 지상권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최선순위면 인수됩니다. 물론 전세권이 최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되죠. 4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무조건 소멸하는 게 저당권, 견제당권, 담보가전기, 압류, 가압류는 선순위든 후순위든 무조건 소멸합니다. 5번, 집행법은 매당 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각길 날 경매 낙찰받을 사람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또는 선순위 입착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짠.